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우리 대학의 학사 운영 방침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간고사 이전의 수업 방식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한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학년도 우리 대학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부 수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3일까지 전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란 방역당국의 전망이 나오면서 2학기 중간고사 이후 학우들은 새로운 수업 운영 계획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10월 8일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계획 안내를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전 수업 형태의 기본 원칙은 비대면이나 비이론 강좌 및 수강인원 10명 이하 이론 강좌는 대면을 허용하였습니다. 중간고사 또한 비대면 원칙을 준수하며 대면 수업 시행 강좌에 한해서만 대면 시험을 허용하였습니다. 새로 발표된 학사 공지에 따르면 10월 25일부터 종강일까지 2학기 수업의 기본 원칙 또한 중간고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2학기 중간고사 전과는 다르게 비이론 강좌 및 수강인원이 15명 늘어난 25명 이하 이론 강좌는 대면을 허용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강인원 25명 이하 강좌 전부가 대면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충족한 강좌만을 허용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수강학생 전원 동의하여야 하고 수업 진도가 목적이 아닌 발표나 상담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강의실 수용인원의 3분의 1을 준수하여 분반하여야만 대면이 가능하다고 전해집니다. 또 해외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은 금지사항이며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의 사유로 인한 대면 수업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해야만 대면이 가능하다고 전해집니다. 기말고사의 형태는 기존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희망 강좌에 한해서 대면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수업 운영 계획은 교육부 대학 학사 운영 지침, 정부 방역 지침 시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학우들은 전국민 백신 접종 완료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2학기 동안에는 우리 학우들이 수업과 시험 방식의 만족감을 느끼며 재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BS 뉴스 한다원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MBS 뉴스 박진주입니다. MBS 뉴스 박진주입니다. MBS 뉴스 박진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